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두번째는 고소한 주식과 좋아요!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바삭바삭 아삭아삭 지금 시작하는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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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딸기 계란 너무 맛있어요 크림픽 치즈카드 매콤한 짭짭짭짭짭 매콤한 짭짭짭짭짭 팽팽 마요네즈 치즈볼 치즈볼 팽이버섯 참기름은 달콤하고 맛있어요 양념에 있는 맛은 이것도 잘ㅋ 저녁 하는 맛은 항상 제가 맘에 먹어야겠어요 치즈베리맛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감사합니다.